사정인전 제 17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배려와 사람은 대산로니까 있는 사람들,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돈을 안 가져가고 싶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점에 성경책을 여러 번 샀습니다 제가 거창 장팔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번 한 번 기억해서 성경책에서 우편으로 보내도록 군대에 갔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성서공예에서 마태복음 한 글을 줍니다 쪽복음을 주면 한 주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주고 두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성경책 그게 별로 우리 삶에 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지로 가진 성경책이 열 권 있습니다 강대 성경에 크다는 거 하나 놔두고 또 제 사무실에 쓰는 성경책 하나 있고 또 집에서 읽는 성경책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작게 된 성경책 한 너대껀되는 성경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그 대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카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성경책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진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 4번 성경책을 100개 가지고 성경책이 두꺼운데 100개는 다 쉽지 않고 특히 이제 구의학 성경은 양피지에 있기 때문에 보관이 비교적 좋았는데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에 기록해가지고 해손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데 없음 없음 하는 게 구의학보다 훨씬 많은 게 늦게 쓴 책이 신약 성경인데도 파피루스에 기록해가지고 해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기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대사로니까 있는 사람부터 신사적이 간절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었을 때고 아마 교회 안에는 성경 없는 교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번호가 일부를 벗겨가지고 사번호를 벗겨가지고 읽고 읽고 그랬는데 굿덴브르크가 검소활자를 발명할 때 어머니가 하도 성경을 갖고 싶어 하셔서 어머니 성경 만들어 드리려고 검소활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소활자를 발명하고 난 뒤에 굿덴브르크가 제일 먼저 성경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1300, 1400 그 시대였는데 여기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뭐 AD 한 100년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몇 년, 2, 3년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들이 구했었고 아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대산문과 사람들은 더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기억이 잘 기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기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벗겨가지고 읽었는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은 대산문을 더 신사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의 일컬을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성경인데 종종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만 대화에 맞고 서로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펴는 거죠 예수님 십자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우리 죄인이라고 하나 의인이라고 하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것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 성경에서 우리는 어렵게 됐다 그러면 의로운 거다 다른 거나 하면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리 또 예수 안에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 사이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이 보존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또 제가 이제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비교해 보면 한국어 성경은 동양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동양이기 때문에 같은 정신문명의 세계에서 만든 언어라서 마음의 세계 표현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영어에는 물질문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물질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영어 성경을 종종 사진을 펴놓고 더듬어 읽어보는 것하고 한국어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좋고 적절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정지를 읽다 보면 내 마음에 막 감동에 젖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너무너무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대사노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시대에 사문이 쉽지 사문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굿덴브루크가 검소활자를 발명해 제일 먼저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 성경이 지구에 36건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굿덴브루크 판이 그 성경이 하나 발견되면 돈이 무정 어떤 사람이 독일의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다르게 뭐가 하나 났는데 보니까 그게 굿덴브루크 성경판 성경이더라고요 그 한 몇 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성경이 굿덴브루크가 검소활자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쉽게 성경을 가질 수가 있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차에도 저만한 거 하나 있고 강사 위에도 하나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또 내가 평소 보는 성경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성경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성경이 흔한 시대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만 성경이 굉장히 귀했는데 여기 바울이 대산 후에 저 베리아 갔을 때 그때 성경이 참 귀했을 텐데 어쨌든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자기 생각 인간이 하나님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자기 가진 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생각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못 받는데 자기 마음을 비우고 성경 하나하나 찾아서 읽고 연구하다 보면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있는 평안도 내게 오고 사랑도 오고 지혜도 오고 지혜도 오고 의의도 오고 믿음도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없애려고 한 사람들 참 많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분 성경 없애려고 했는데 그 사람 집이 성경 출판은 공장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지켜주어서 우리 손에 들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내 더러운 죄가 사해지고 성경에 확신하게 내 의료담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모르겠습니다 배려한 사람들은 태산국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너무 아름다운 일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